갑자기 내게 나타나준 너 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지 첫눈에 반한다는 이 이야기가 널 보는 순간 이해가 됐어 매번 야야야야야 불러 널 야야야야 내 맘을 고백하려고 타이밍만 보면 다 그런 나를 안 보면 왜 그러냐고 문 내 너 때문에 스타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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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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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here do I go how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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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o I go 맛있게 먹은 호텔 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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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